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오늘의 매일의 챌린지 거의 까먹었어요 그냥 우연히 트위치에서 방송 봤는데 그래서 아 매일의 챌린지 매일 매일의 챌린지 해야 하잖아 생각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아 그거 좋은데 바로 여기는 우리 이왕 동물이 있네 딱딱딱딱 오케이 어우 진짜 어허허허 아 전 진짜만 이 게임 잘못했네 끝날까 이 시리즈? 다른 거 할까? 저는 그냥 아마 2분 이상 못할걸 아 저거 한 개월 동안 이 시리즈 할 거에요 그 다음엔 아마 아 제발 진짜야 내려 내려줘 어디로 가야되네 이 게임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전 어려운 게임 잘못해요 그런 아 네 말리기도 없고 아 여긴 내려갈 수 있어 잘했네 아 아 그래 아 씨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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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진짜 그 또 아마 보기가 좀 별로일걸 이러시 이 시리즈 너무 잘하는... 너무 잘못한 사람이어서 에어 을룩 도로만큼 못해요 아 네, 그거 못 봤어요. 아 네, 이분도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. 제가 혼자 아마 이거 끝날 거예요.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내일 봐요.